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인들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달탐사선이 파괴된 후 푸틴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국이 푸틴의 파격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가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들까지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주 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위 연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탐사선 루나25를 실은 소유스 2.1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루나2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의 안삼호를 발사했으며 루나25와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우주강대국이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우주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라 생각한다라며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루나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2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 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 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제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는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쥬려는 수많은 국가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 루나 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1연 지시 간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 25에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 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 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 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P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우주 연구기구 ISRO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아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무인달 탐사선 찬드라얀 사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합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까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의 우주강국 서열 이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이릉 용홍쿵이공대 석좌 교수는 한국 없이 달 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는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 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국가로 선정한 뒤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들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달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봇은 달 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 등 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회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끄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달 탐사 로봇을 자신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는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우주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산업의 한액을 그은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탄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세 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방에 뒤집어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냉전시대 전 세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핵무기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강대국 간 직접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무기들이 등장했고 이러한 무기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불러오기도 했죠. 한국과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휴전 이래로 한국과 북한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기는 미국과 소련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북한은 그 어떤 때보다 내부 사정이 시끄럽기 그저 없습니다. 올 초에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북한 당국의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자신들의 월급을 착취해 가자 폭동을 일으켰고 폭동 주동자 200여 명은 북한으로 송환돼 대부분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폭동 소식은 해외에 파견된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퍼져나갔고 폭동한 달 뒤 중국 야오닝성에서도 저먼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귀국 현장에 반발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북한판 노동운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평양에 발칵 뒤집히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침투에 삐라가 부려졌다고 하죠. 북한이 이 무인기를 보낸 것을 우리 국방부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도 구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삐라에 담긴 내용이 김정은과 그녀의 딸 김주혜의 명품 착용 등 사치를 비판하고 있고 한국과 북한 주민의 소독 격차를 쌀과 옥수수 구매 격차로 비교하는 내용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등 북한 정권을 맹비난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이 더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정신 승리로 버텨왔는데 삐라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세뇌당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독재 정권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본 북한이 전방포병여단의 완전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듯 내부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금 북한은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가장 큰 힘의 원천인 북한군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의 북한군 병사들을 용병 다시 말해 총알바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서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제기른 것은 올 8월 초 2년 6개월을 끈 전쟁에서 러시아는 초반 예상과는 달리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압살하지 못했고 결국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2천 건이 넘는 전투를 치르더니 결국 러시아 본토 가장 깊은 곳까지 진출했으니까요.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간헐적으로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공격한 적은 있었지만 크루크스 공세는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를 향한 가장 최대 규모의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전쟁 초반 승리를 장담했었지만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완벽히 이기지 못했고 이제는 본토를 내줄지도 모를 위험에 놓인 것이죠. 전쟁 초반부터 러시아는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러시아군 병사들을 전선에 투입하다가 부족한 전투력을 채우기 위해 용번기업 바그너 그룹을 고용했고 2호 군인이 아닌 일반인 젊은 남성들을 징용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내몰리기 싫다며 러시아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생겨났고 급기야는 교도소에서 보격 중인 수감자들에게 사면을 대가로 전쟁에 투입했죠. 이 모든 원인이 전쟁을 치르며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함인데 얼마 전부터 소문으로만 나돌던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이를 포함 총만 2천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우리 국정원이 밝혀냈죠. 관련 소식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고강도 국제 제재와 내부적으로 시끄럽기만 한데 국한은 밑도 끝도 없이 왜 러시아로 파병을 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 파병이 가능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난 6월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둘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 제사조가 재미있습니다. 조약 제사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원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한이 유사시 군사 개입을 상정한 옛 소련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한다고 주장했죠.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서우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는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최악 상대국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뒤 묘한 소식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푸틴이 몇 개월 전부터 북한에 파병을 요구했고 조약 체결 후 일주일 만에 김정은은 러시아의 4개의 전투공병여단 파견을 확정지었다는 겁니다. 공룡 부대임으로 표면적으로는 전후 복구 작업을 위한 파병이지만 사실상 전투병력으로 소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북한군이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8일 우크라이나군 산하전략소통센터 및 정보보안센터가 SNS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 차례로 줄지어서 보급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세르기에프스킼 훈련장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 속 군인들은 테이블에 수국이 싸인 군용 장비를 하나씩 받아매고 있던 군용 더플백에 넣은 뒤 다음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영상에서는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국어로 넘어가지 말거라라는 한국어가 또렷하게 들리고 야야야 라는 고함 소리로 들립니다. 영상 속 군인들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장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영상은 최근에 얻은 것으로 7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러시아 연예주 세르기에프스킼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 전 배치를 준비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까지 등장했죠. CNN이 입수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있습니다. 이어 모자의 둘레와 신장, 가슴 둘레를 각각 표시하라는 한글 질문이 이어지죠. 한편 우리 국정원은 얼마 전 지난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특수부대에 병력 1500명이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 대 소속 상륙함 내척과 호위함 세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음을 밝혔는데 이들은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풍군단은 수도권 및 후방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총 10개 여단을 보유했는데 그 중 4개 여단에 해당하는 1만 2천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죠. 한편 텔레그램의 친 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펙스 역시 이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 수십 명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러시아 군복을 입고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여기 달리고 서두르고 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죠.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는 러시아 동북군사지구의 부대에 문양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문양이 군사훈련센터 군인과 군사훈련장 주둔병사들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나 중동군쟁에서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공군병력 약 천 명을 파견했으며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낸 바 있죠. 이 밖에도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 중동 및 아프리카의 수십 명 규모로 군사고문단이나 군사교관을 파병해 왔습니다만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북한군인과 주민들에게 알렸으니까요. 지난 21일 오전 대북심리방송인 자위의 소리는 지난 17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 서류를 공식화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 등을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스리스크 지역의 한군기지에 다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영국 BBC 방송의 현지 취재도 전달했습니다. 자위의 소리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사망했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천 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며 18명의 집단 타령병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매체는 타령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18명이 현재 러시아 당국에 구분됐다며 이들은 며칠째 식량을 주지 않자 지난 14일 진지에서 이탈했다고 보도했죠. 이들은 진지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발견됐는데, 이들은 기술협력을 명분으로 온 40명의 북한군 정해병력 중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자위의 방송이 이 사실을 북한 병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공식 매체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은 이 파병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현 시점에서 해외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자칫 내부 폭동을 불러올 위험요소로 보고 있을 겁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수혜를 입은 상황에서 민심이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대규모 병력 파병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방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특히 대북방송의 1차 청중인 북한 병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린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북한은 최전방 일대에서 방벽 건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전쟁에 자신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속적으로 북한군의 사망 및 집단 타령 소식을 접하며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대부분은 총알바치가 될 테니까요. 사실 이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소위학을 떼는 치명적인 공격수단입니다. 올해 약 천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이 지난 6월 2일 돌연, 참정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표면상 이유는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는 것이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 하자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죠. 앞서 한국은 9.19 남북군 사비의 효력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죠. 2015년 8월의 일입니다. 당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대로 우리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에 우리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국은 북한 주민은 전부 김정은의 노예가 됐고, 김정은은 독재체제로 수령이 된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현재 전세계가 우려하는 북한의 인권률인 핵미사일, 위조달러, 해외근로자 노동 등, 북조선의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정권의 독재성 때문에 발생했다며 엄청난 자극을 가했죠. 이때도 북한은 발끈하며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실제로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은 한국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확성기 중단이 유일한 목표였죠. 2015년뿐 아니라 2010년 천안안피격, 2016년 사채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제기했는데, 그때마다 북한은 학을 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북한은 대북확성기를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보통 대북확성기 방송에는 KPOPL 비롯 당국가요나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나라한 사실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 위협 시도입니다. 북한군으로서는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판적 방송을 그냥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면 들릴수록 전방의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반체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리가 잘 안 들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 첨단교학 기술을 바탕으로 착시하게 무기를 개발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고, 그 과정에서 K9 자주포, K-전차, 천무, 잠수함 등등 구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기를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50년간 경험했습니다. 이에 손자가 제안했던 것처럼 가랑비에 속옷 젖듯 북한 주민들의 세뇌된 사상에 균열이 일으켜 김정은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번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기저기로 눈코 뜰 새 없이 출장을 다니고 있는 한국 방산. 한국이 방위산업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되면서 이제는 어디서든 방산 전시회를 열었다 하면 한국을 반드시 초청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는 세계 방위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까지 한국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한 한국은 K9A 자주포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지 한복판에 상륙시켰습니다. 미 육군협회가 주최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K9A는 곧바로 성과를 물고 왔죠. 기술과 예산 문제로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포기한 미국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K9A는 그 유력한 후보입니다. 함께 후보로 꼽힌 자주포 기종 중에서 K9만큼의 수출 실적을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한국과 K9에 또 밀려나게 생긴 국가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이들은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가장 큰 이행자라도 불러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이 국가의 계약이라는 거대한 건수를 앞에 두고 독일은 또 한국한테 발목을 잡힐까봐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최근 공개한 최초의 완전 무인화 자주포 K9A3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무기가 아닌 로봇을 만들고 있다면서 머자는 미래에는 한국이 만든 로봇병기가 전쟁터에서 독일제 무기를 전부 몰아내고 말 것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한독일 군사방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8분짜리 보도를 내보내고 했는데 자국 자주포를 비롯해 후보로 꼽힌 여러 기종의 자주포들이 K9을 상대로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은 PIRANHA-10 Heavy Mission, Carrier와 ALBIT, SYSTM, USA는 WASHCUSH-10 SIGMA와 함께합니다. 이는 OTA의 Other Transaction, 192멘틀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격은 약 4억 달러에 달합니다. 모든 차량은 155mm LOCB의 칼리버가 있습니다. PIRANHA-10 Heavy Mission, Carrier는 2024년 11월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끝난 후에 시작됩니다. PIRANHA-10 Heavy Mission, Carrier의 목표는 U, S. ARMY의 전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는 2026년이나 2027년에 제공받는 가능한 제작 협상에 들어갑니다. U, S. ARMY의 변경을 위한 이유는 M109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Prototype 프로그램이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유용한 기술을 활용하는 결정으로 U, S. ARMY의 성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강화시킵니다. 이 발전 방안은 U, S. ARMY의 전략적 요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동시에 개발하지 않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U, S. ARMY의 전략적 요구를 통해 외국에서 처음으로 제공받는 전체 시스템의 전체 제공을 U, S. ARMY의 전체 시스템의 전체 제공을 미국에 설치했을 때까지 탄소폭력의 모델화에 대한 의지, 탄소폭력의 효율을 장벽을 높이고 전기, 모빌리티, 생산력, 성능, 로지력, 로비와 전기의 보존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탄소폭력을 늘려 새로운 장벽을 탄소폭력을 늘려 미국이 탄소폭력을 칼라딘은 39mm의 칼리버 길이를 유지하지만 여기서는 더 앞서 보인다. 오늘 이런 짧은 칼리버 길이의 무기 시스템을 구매할 수는 없을 것이다. 5개의 탑 또는 5개의 로봇이기 때문에 최애 2개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한반 디펜스 USA의 판서 허베츠 K9 Thunder입니다. 탑바이오에서 유일한 탑바이오입니다. 최신 AE 버전에는 완전히 자동으로 충전 기능이 설정되었고, 이는 탑에서 필요한 군대의 숫자를 3로 줄이고 있습니다. 운전자, 법사위원, 경찰관, K9 A1에서는 몇 가지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천티 MTU 모터는 K9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K9의 구입을 위해 USA가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제작이 결정되면 K9의 운전 방식은 캐타필러와 카멘스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K9은 이미 실험이 되었으며, K9의 다양성, 효율성, 적용력, 강한 발사량, 높은 발사량, 업그레이드된 모빌리티,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은 K9의 가장 중요한 성능과 지속력의 관점을 유사시키고, K9은 아탈리아 현대화 프로그램의 적용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K9 펀더는 이미 여러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K9 펀더는 이미 K9 펀더의 최신 A3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9 펀더는 L-O12에서 L-O18에서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K9 펀더의 앞으로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9 펀더는 L-O12에서 L-O18에서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방송은 이처럼 K9이 미국 사업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었는데요. 후보에는 독일이 관여하는 RCH-155와 피라냐가 둘이나 포함되어 있었지만, K9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따낼 것이라는 기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최선의 상황에서도 K9과 같이 채택되어 사업을 나눠서 수주받는 정도를 기대하는 듯 했죠. 이러한 인식이 독일에까지 퍼지게 된 계기로는, 역시 K9이 직접 미국에 가서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던 일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의 미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을 이용한 155mm M98E A1 엑스칼리버 포탄 실사격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K9에서 엑스칼리버 포탄의 에어버스트 모드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며, 한국산 자주포를 통해서도 미국산 포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현지 테스트를 마쳤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보기에 한국이 크게 앞서나간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게다가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한국이 공개한 K9A 3점, 사실 독일은 RCH-155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는 다시 기가 확 죽은 모양입니다. RCH-155는 자주포치고는 극히 드문 기동 간 사격 성능이 있어서 이 점이 차류형이라는 틈새 장점과 합쳐져 일부 시장에서는 K9을 제친 적도 있는 기종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독일은 미국 사업에서 다시 한국과 제대로 겨뤄볼 생각이었는데, 한국이 거기서 하필 무인, 자주포, K9A 3를 선보여버려서 상당히 당황한 낌새죠. 이런 반응은 해당 방송의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승무원이 없는 K9A 3점, 미래에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군대를 키울 수 있게 될 거야. 조종하는 사람 수백 명만 육성하면 되고, 나머지는 무인화 되겠지. 공장이 자율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현재 한국에서는 K10 탄약 보급 차량을 갖춘 기갑 부대를 위해 신형 엔진을 장착한 K9A 파생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력 대량 전개와 탄약 보급에 중점을 맞춰서요. RCH-155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중형군과 군단, 포병 수준에 걸맞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기갑 여단에는 K9A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에는 RCH-155가 적당할 겁니다. 이처럼 독일인들도 독일 자주포를 미국 사업에서 판매하려면, K9A과는 다른 장점을 부각시켜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의외로 무인, 무기 체계에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9A3 이전에도 로봇계와 같은 소형, 무인, 무기부터 무인 차량, 무인 선박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로봇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말할 여지 없이 미래, 전장의 핵심적인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프로펠러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현대전의 추세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쟁터에서 사람이 로봇과 싸우게 된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열병식 당시 한국은 군에 배치된 로봇계를 선보였습니다. 살벌하고 무지막지하게 생긴 군 장비들 사이에서 총총 걸어가는 로봇계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귀여워 보였지만, 사실 이미 이런 로봇계의 화기를 장착하는 연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머자나서 총이 달린 로봇이 사람을 쫓아가서 사냥하는 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벌써 무인 무기 기술 연구하는 업체 중에는 무인 차량의 무장한 로봇계 여러 대를 태워서 자동으로 출동시키고 회수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에는 인간의 의지가 관여하지 않는 전투가 자동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투가 지금은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차량과 로봇계의 수준에서 벌어지지만, 한국의 K-9A3가 시작점이 되어 나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레식 무기들이 사람을 태우지 않은 채로 무인 전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각 무기 체계의 전투 교리도 다시 쓰이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자주포라면 유인 체계였다면 승무원 안전상의 이유로 시도도 하지 않았을 급격한 발사가, 전환, 초급속 사격, 밀집 대형 등 별의별 전술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전투기라면 파일럿이 기절할까 봐 하지 못했을 말도 안 되는 급속 기동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재 이러한 무인화 트렌드의 최선도에 서 있는 셈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러한 전투 교리의 습득도 선제적으로 해낸다면 추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 근래 수년간 한국 방산은 유래가 없는 빠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모아 기원했죠. 한국 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의 발전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미 실제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이 시장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젖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자주포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자주포 분야에 있어서는 선구자 자리를 거머쥔 자의 숙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섭게 추력하는 경쟁자들을 따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그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추격자를 뿌리치고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보여준 자주포는 포탑은 있었지만 포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갑 차지 어떻게 자주포가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의 개발사인 한화여로스페이스는 지난 10월 2일 계룡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카덱스에서 새로운 자주포 컨셉과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K9에서 발전한 형태를 취함으로 K9의 삶으로 공개되었는데 그 실제 모습은 익숙한 이름에 비해서 그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형상이었죠. 한화여로스페이스는 K9의 세 번째 계량에서 마침내 세계 최초 무인화 자주포를 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K9의 삶 체계는 두 종류의 기종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사람이 탑승해서 원격으로 사격을 통제하는 지휘 차량과 실제로 포격을 실행하는 무인, 자주포, 차량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포신이 없는 자주포는 바로 지휘 차량 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화가 K9을 무인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체계 구성으로 옮기고 형상이 있는 모형까지 준비해왔다는 것은 한화가 해당 연구를 상당 수준 진척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운영 개념은 있었지만 한화의 완성된 개념만을 가지고 전체 성능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조만간의 실물로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병사를 단 한 명도 태우지 않고 포격 작전을 실행하는 자주포를 머자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격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한화가 선택한 혁신 기술입니다. 처음 세계 시장에 등장한 K9은 뜬금없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나온 자주포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애초 그만큼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점차 성능과 가격 양쪽 모두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세계 시장의 80%를 독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K9의 특성을 베끼려고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고무 궤도, 자동장 전장치, 유기압 현수 장치, 심지어는 차체를 활용해 만든 탄약 보급 차량까지 K9에서 호평받는 특성은 전부 누군가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구자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더 힘든 역할이 요구됩니다. 추격자들은 결코 떠올리지 못할 만한 새로운 혁신을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였던 거죠. 한화에 따르면 K9A3 한 명의 승무원이 자주포 일대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몇 명이 자주포 한 개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가 선택한 신기술은 세 가지. 먼저 K9A2 단계에서 실용화되는 완전 무인화 자동 장전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자주포에 필요한 장전수 보직을 삭제했습니다. 재장전에 모든 단계를 기계적으로 수행해 무인화가 가장 어려웠던 보직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어 유무인 복합주행 기능을 적용. 무인 자주포가 자율적으로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사람이 탄 선도 차량이 먼저 길을 앞서 나가면 따라 나가는 추적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걸로 운전수도 없애버렸죠.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휘 차량 K11A1 신형 지휘 통제 장갑차입니다. 기존 지휘 장갑차가 문자 그대로 포병 부대 지휘관이 탑승하여 명령하달과 지휘 판단을 하는 역할이었다면 K11A1은 여기에 유무인 복합 조정을 위해 자주포, 통제, 승무원들이 탑승합니다. 원격으로 포대를 조종하는 움직이는 통제소가 되는 셈입니다. 통제를 받는 K9A3 자주포 쪽은 유인 운용도 가능하지만 무인 운용 역시 가능해지며 K11A1에 탑승한 기존 자주포 승무원들이 보내주는 사격 재원을 바탕으로 포격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가 이러한 유무인 통합 운용을 새로운 혁신의 방향으로 선택한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병 자원의 감소입니다. 한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군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점점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군인을 직업으로 고르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죠.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정착시킨다면 부대의 운용 인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병 자원이 줄어들어도 포병 화력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병의 중요성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포병이 적의 위협에 쉽게 노출돼 매우 치약한 무기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만큼이나 핵심적인 무기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주포죠. 다만 드론처럼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효과적인 포격 작전은 전항을 뒤바꿀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의 군대가 서로 얼마나 많은 포탄을 소모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항이 바뀌는 중이고요. 하지만 그걸 상대도 알기 때문에 포병 전력은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은 일명 자주포 사냥에 거의 모든 것을 매진하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의 가장 최우선 표적이 견인포와 자주포라 양측의 자주포는 엄청난 희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운을 반영해 하나는 K-93 차세대의 자주포를 무인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유사시 피격받아도 원격으로 전장을 이탈할 수 있게 만든 다음 사람이 타는 11레일 지휘 차량에는 각종 첨단 방어 장비를 탑재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장비 월컷은 A 기술을 적용한 리모트 기관포로 개량해 적의 드론을 기우기관포로 요격합니다. 또 한 하나가 개발 중인 드론 및 대공 유도 요격탄을 장착해 미사일로도 대공 위협을 방어하죠. 드론이 지뢰를 매설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향을 반영해 차체 하부에는 지뢰 방어 장갑도 추가했습니다. 21A의 경우 자주포 포대의 두뇌 역할을 하지만 정작 차체에는 포격 장비를 달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의 중량을 아낌없이 방어 성능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러면서도 활약면에서의 발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원격으로 포격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되었으니 더 강한 포격 역시 욕심이 나게 마련이죠. K9-3 자체도 기시비레일처럼 웨크스 오드론 방어를 함과 동시에 신형 58구 경장포신을 장착하여 기존 K9 대비 사거리를 2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최신형 유도포탄과 K9-3과 결합한다면 거의 미사일에 가까운 80km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적 후방의 탄약고 등 핵심 표적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589 경장 자주포를 만드는 일을 미국조차 포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얼마만큼의 입지를 갖게 됐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한화는 이 자리에서 K9-3 외에도 또 다른 포병 전력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K9-3는 확실히 궤도형 자주포 분야에서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이 존재하죠. 바로 가성비 좋은 K9도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궤도국을 위한 저가포 시장과 공중수송을 전제로 하는 차륜형 자주포 시장 두 가지입니다. K9이 잘 나가는 동안 다른 무기 개발국들이 파고들었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들 시장도 알뜰하게 챙기려는 심산입니다. 구발 주자들의 뒤를 따르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시장 1위인 한국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일입니다. 하나가 보여준 저가형 대응 기종은 바로 105mm 차륜형 자주포 전술 차량과 105mm 곡사포를 합친 물건으로 기존 한국군의 풍익과 비슷한 물건이지만 전술 차량의 성능이 그동안 많은 호평을 받은 150위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지를 험지처럼 달리고 포장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130km로 질주가 가능한 150일에 분당 15발의 10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곡사포를 탑재해 경보병 여단과 공수부대의 화력지원이 가능한 자주포를 만든 것입니다. 그 가격은 사실상 전술 차량한데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죠. 자주포명가 한국에서 새로운 자주포를 내놓았다는 소식에 당연히 각국 군사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위아의 105mm 차륜형 자주포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슛앤스쿡 기능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고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한 즉각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방열부터 사격 이동까지 1분 30초밖에 안 걸릴 정도이죠. 차체인 K150이 레그원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의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폴란드 수출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모델도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K9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형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K9A의 포탑을 분리해 모듈화한 것을 탑재해 완전 자동화되어 운용시에 승무원의 조작이 불필요합니다. 차체는 KTS-SM의 발사 차량을 활용했습니다. 이미 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게 새로운 자주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K9A의 모듈화 포탑은 원본의 우수한 분당 사격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륜형 차체에 탑재하기 알맞은 사이즈로 변경되었습니다. KTS-SM의 차체는 다른 차륜형 자주포의 차체에 비해 훨씬 방탄 성능과 기동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는 분쟁 강도가 높은 중동 지역 수출로 이미 증명되어 있죠. 한국은 충분히 최고 수준 성능의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 수 있었지만 한국군의 수요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신형 자주포는 추후 성능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포탑 부분의 성능 개량은 K9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K9A와 동일한 52구 경장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향후 K9A3에 장착될 더 긴 58구 경장국사포 역시 이 신형 차륜형 자주포에 동일하게 장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형 차륜형 자주포는 8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존 자주포들의 내실도 챙기고 있습니다. 천마력, 엔진의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량화되었을 뿐더러 연비까지 올랐습니다. 독자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매우 고무적이죠. 이처럼 사실상 한국은 적어도 자주포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른 국가들이 어렵게 따라잡을 짐이 되자 다시금 무인화라는 혁신으로 멀리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방산시장을 호령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부디 한국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당장 현무용 미사일과 함께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개발을 제발 멈추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3단 추진체를 넘어서 5단 로켓 엔진 추진체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맨 위에는 다탄두까지 붙여서 사용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다른 나라들이 초음속 로켓 기술을 개발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사거리를 갖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정말로 드물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원래 한국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탄도 미사일 기술을 벤치마킹에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현무탄도 미사일의 폭장량과 사거리 수준은 남아시아의 핵미사일 보유국인 인도의 아근이 미사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더 많은 탄두 중량과 더욱 길어진 추진체로 사거리를 급속하게 늘렸으며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탄도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CIS 기준 탄도 미사일 전력 세계 5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벨 현무 미사일 잠수함 개발 성공에 이어서 곧바로 보편적인 에잇댐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현무 미사일을 개량한 현무 육류를 포함해 마지막 최상위 기술력 단계인 극초음속 글라이딩 다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현무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따라 한반도 전체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사업부인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앤 시큐리티는 현재 한국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을 협력하는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이 한국산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기술력에 관심을 가지고 또 협력까지 구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국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현대시대에 들어서 등장한 엄청난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도 똑같이 야심차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은 발사시험에 실패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까지 들으면서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미사일 전력에 먹칠을 했는데요. 지난 방송에 따르면 미공군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중무장 폭격기가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세계는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동안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서 적국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중국은 주제 파악 못하고 자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중국은 미국과 미사일 기술력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과 5년의 격차를 벌렸다며 칸구시보 등 많은 국영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이 이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허세 넘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마저 의외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 관해서는 러시아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대함순항 미사일을 개발할 때 러시아 S720 야운트 기술을 어느정도 공유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 인터넷에서는 중국의 둥펑 17 미사일과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중 누가 더 강한가에 대한 주제로 많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지르콘이 성능이 더 높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된 이유로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 요격을 막고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해 지상 반공 무기가 쉽게 요격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미사일을 운영하면서 요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러시아산 지르콘 미사일보다 사격 거료 짧고 속도도 느려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가 대규모 전쟁 전 예전에는 한국과 협력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석인 세스720크 순항미사일 엔진 기술을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기술의 후계자를 자청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순항미사일 엔진 기술을 도입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런 방식과 똑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도우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식이죠. 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기술을 우리나라가 기술 자물률을 내고 완전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한국의 위성한 법장치 기술과 기술까지 접목해 우리나라만의 램제트 엔진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겐 한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8월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과 엔진 360도 추진체계를 전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국형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강한 불빛과 함께 순식간에 살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실력에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고속 비행체 특화 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에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솔렌즈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람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방식의 극초음속 엔진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탄두 부문의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내부에는 램제트 특수 형상을 한구조물을 통과한 후 급격히 좁아지게 하여 공기를 압축하게 됩니다. 그럼 압축 과정에서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기의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되면서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선두주자로 한국이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고 사실상 인정해 왔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잠재적 적국을 견제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이국 정부 내에 판단하여서 모든 게 이유로 씁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련 기술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이국의 레이더 기업과 미사일 생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탄도미사일 제작사인 스페이스 앤 시큐리티 역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협력까지 건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후발 주자에 속하지만 90년대 이후의 기초선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마침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상발사 형식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거리낌 없이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을 보고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부대 도시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할 기색을 내뿜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는데요. 중국이 불편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숙적인 중국이 둥펑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시키면서 미국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죠. 한국의 위력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만약 극초음속 현무 이사일의 기술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단숨에 등극하게 됩니다. 중동의 거대한 전운이 감돌자 사우디 도 양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최대 경계태세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방산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우디 아라비아가 한국의 키시빌 전투기 개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키시빌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자주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비공개의 협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키시빌 공동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군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키시빌 전투기를 6세대까지 발전시키며 한국과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요. 한국의 키시빌 전투기 프로젝트는 실전 생산 단계로 원활하게 진입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국과의 공동계약을 제안하는 동시에 키시빌 전투기 도입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키시빌 전투기의 주요 경쟁자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제조하는 다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후사점 5세대 전투기 수출시장에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다소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사우디가 한국산 키시빌 전투기 도입과 공동개발에 대한 공식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은 지난 4달 초에 방한하여 우리 정부 및 당산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 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결정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 측 방안과 관련하여 성능적으로 우수하고 가성비가 좋은 방산 무기에 대해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국산 사점 5세대 전투기 키시빌 보람에 에스테틱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는 차기 혹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미국과 유럽 무기 거래에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은 사우디 F-35 전투기 등 무기 수출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매매내전에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F-35 전투기 수출 제안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무기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키시빌 전투기는 초기 설계에서부터 5세대, 세대로의 점진적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6세대 계량까지 가능한 기체이며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게 된다면 6세대 진화시까지 계속되는 계량으로 그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보수 기간이 현저하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과 수익을 나눈다 해도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산 능력도 프랑스에 비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한국 방산무기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빠른 납품입니다. F-21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기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형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기역학적인 이유가 스텔스 특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뒷면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전파가 부딪혀도 다른 향으로 반사되어 레이더 면적이 줄어듭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세계가 놀라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기술력은 이제 군사 선진국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미래 전쟁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F-21 전투기는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가더라도 F-21 전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사우디 대표단에는 사우디의 주요 방산기업인 사미와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단은 그동안 여러 외신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룬 눈부신 성장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5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군사력은 22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은 세계 9위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지출 규모와 군사력 순위의 균형이 이상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군사력이 뒤처지는 주된 이유는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 부족으로 있는 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기업 중 3위를 차지하는 아보알레드 CU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방산산업에서 상위 25위 안에 드는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생산 가능한 외산 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3% 불과한 자국산 무기 역량을 50% 아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방산업체와의 협력 이 최우선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 분야 특성상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해외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밀로 다루어지는 기술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업체와 상호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이에 특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지리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자유로운 협력, 논해가 가능합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한때는 한국한국경제 성장의 텃밭이라 불리었고 최근에도 한국경제에 수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4.5세대 한국21 전투기 도입은 물론이고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며 사우디 역시 자국의 기술을 높여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의 조종사 및 협상 단위,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근에서는 수출용 기체인 시제 55기가 하늘을 날고 있으며 이를 해외 조종사들이 참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와 한국의 협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매체 워존 꾸준히 칼럼을 작성해 오던 앤드류 스미스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앤드류 스미스는 미국에서 최근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무기경제 칼럼 리스트인데 앤드류가 피시빌 전투기 한 대당 한국경제의 2.7 영향력을 분석한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칼럼 내용에는 한국 무기체계의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국 방산이 한미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피시빌 전투기는 25조원에 가까운 수출 유발 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의 부가 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원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원까지도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기시빌 전투기 개발과 양산이 완료되는 2026년 시작해 측정한 것인데요. 더 이상 외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절약되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앤드류 스미스의 칼럼에서는 한국은 이미 피시빌 전투기의 경제적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1차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피시빌 전투기 경제유발 파급력의 대외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피시빌 전투기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 유발 효과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시에는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가동되어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사청은 피시빌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200대에 3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상황이 더욱 좋아졌으며 생각지도 못한 유럽으로 해 홍보가 잘 되었고 수많은 지역에서 한국의 피시빌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가 적극적이었는데 최근 독일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사우디에 투자하는 기술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수조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용, 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의 천궁이 대궁 미사일을 1조원에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협력의 확대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천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적경국 예멘의 후티방군으로부터 받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구매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구매한 방공 미사일이 바로 한국의 천궁 시스템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에 만족하며 추가적인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관계를 고려해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주로 석유 수출에 의존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며 방산무기 구매 시에도 현금 20을 지급으로 석유 부국임을 입증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약 300조 원에 가까운 국방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히 5세 대급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오랜 협력을 통해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시빌 전투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피시빌 전투기의 수출을 적극 검토 중이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자본이 유입되면 한국산 전투기는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수출 및 자주 국방 기여를 위해서는 부품의 국산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품 국산화가 100% 달성되면 한국의 전투기 수출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반면 한때 수출 실적이 없어 힘들었던 다소의 라팔은 현재 세계적 군비 증강에 힘입어 엄청난 판매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만 무려 100대에 가까운 기체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팔은 지난해 개의 기체만 납품만 진행하였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인 프랑스 공군에게 라팔 전투기 납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12대의 생산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프랑스 공군을 위한 내수용이 밝혔습니다. 즉 라팔 전투기 생산 능력은 월 1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팔 전투기는 1964가량 수출 및 해외 수건 생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프랑스의 생산 능력을 보았을 때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만 이 모든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 국가와 생산라인을 나누면 되지 않냐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팔의 입장은 강경하다. 일전에 인도에서 36대의 라팔을 구매하면서 인도 현지 생산을 원한다고 요구했으나 프랑스의 다소사는 인도 네 라팔 전투기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과 대조적입니다. 다소사에 따르면 현지 생산은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3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스텔스 형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5세대를 끝으로 개량이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소가 라팔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뿐입니다. 그런데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게 된다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파일을 나눠야 하며 수익성은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6세대 템페스트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룹의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것이고 전투기 인도가 수년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비해 일본의 국방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었지만 결국 사우디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에 남은 선택지는 P-11 전투기 한 가지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